자 58명 60명 중에 1등하는 게임 바로 폴가이즈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제 캔방송 개인 방송 이제 그 솔방 컨텐츠 끝나면 항상 뒤풀이 이렇게 이렇게 게임 방송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1등 200개 한번만 좀 넣자 형님 감사합니다 자 1등 어 200개 어 한번만 좀 넣자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전부 수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가짜문을 피하고 결승선에 도달하래 정기 잘 해봅시다 예예 이거 약간 테이즐러너 처럼 이거 남들 따라가면 되겠네 예예 자 네네 내 캐릭터 어딨어 어 내 캐릭터 보인다 정말 귀엽다 어디야 어디야 지원대로 쓰러져 왜 나만 나약해 캐릭터가 아 근데 나 좀 뒤쪽에 있거든 약간 약간 추석 기성기를 연상케 하네요 첫판에 떨어질 순 없으니까 정기씨 정기씨 같이 가요 같이 가 네네 어딨죠 저 앞에 보이잖아요 화살표로 보이잖아요 조그맣게 코코몽새끼 저게 아 저게 조금이네 예 아 시발 때리지마 아 이거 멸치새끼라고 아 시발넘다 때리지말라고 개새끼들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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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도 죽어 그냥 아 여러분 도전을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 깔끔하네요 나갈게요 도전 공룰인거 아시죠 여러분들 정기씨 같이 갑시다 통과했어요 네네 저 통과했습니다 오 나오세요 죄송한데 네네 그럴줄알고 미리 나갔구요 잘했구요 자 준비할게요 네네 자 준비 자 이번에 진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게임 쳐질때 날았다는 모습이 딱 이제 인천 나올린 모습 같네요 죄송합니다 어깨 어깨 네 정기씨 잘해봅시다 뛰어요 뛰어 어 점프 점프 신발새끼 그냥 바로가 저 지금 선두권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본인 인생마냥 바로 날아갔네 아 아 올라가서 존나 힘드네 이거 아니 이 새끼가 균형망각을 못잡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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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잇 어 왜 내 발에만 기름칠 기름칠 해놨지 1017등 가면 333개 형님 이쪽이죠 아 나 지금 이제 아직도 시소야 초반 시소 어 나 넘어갔다 아 살았다 잠깐만 나 나 나 맨 끝에서 열 아 아 꺼져 놔 아 어 어 정기씨 앞에 앞에 보이네 아 이거 어디지 아 좀 밀지마 얘들아 아 아니 시소가 왜 고정돼있어 어떤 뚱뚱한 새끼가 앉았길래 그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가자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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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끝까지 간사람 3명 일단 끝까지 간사람 3명 일단 끝까지 간사람 3명 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야 초록색 밀지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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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고정돼있어 아 시발 잠깐만 이러면 이미 뒤처지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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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일반 옷으로는 좀 혜택이 좀 오케이 지금 열면명이 지금 들어갔구요 저도 지금 상위 상위권인거 같은데 일단 첫번째는 들어갈거 같애 여러분들 아 아 아 죄송한데 광탈 광탈 광탈한거 같은데 아 그쪽이요 네네 잘 뒤지시구요 어떤 뚱땡이가 시소 고정해놔가지고 아 나이스아 25등 제발 나만 껴줘 정규씨 어디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제발 나만 껴줘 정규씨 뒤진거 아니에요? 어 여깄다 아닌가? 지금 파란색 위에 있으세요? 네네 방금 떨어졌죠? 아니 아니요 응 어? 지금 떨어졌는데? 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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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여깄다 흐하하하하하하하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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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 뭐해 병신아아아 아니 나락갔어? 네네 아 바로 도태됐네 아 형님꺼 관전 어떻게 하죠? 관전 몰라 아 이름표시 템 누르면 이름표시 나오네 아 아 밀끼임 개맞네 이거 재밌는데 얘들아? 네 언제까지 그러죠 이거? 형님 게임패드 있으면 연결해서 하세요 콘솔로 하는게 편해요 아니야 모든 게임은 킬마가 훨씬 편해 네 관전 한번 해보도록 오 오케이 가자 떨어지지 말래 아 나씨 이 비둘기 개새끼야 비판 3등 100개 아 아 지금 급작 미션 걸지마시고 여러분들 존나 초집중하고 있으니 닥치세요 혹시 닉네임이 뭐죠? 저요? 저저저저 저 저 듀공 코트요 아 듀공 어 여깄다 나 지금 존나 잘하고 있어 나 지금 거의 안걸리고 지금 존나 잘하고 있어 어 나락가겠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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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싸우지말자 싸우지말자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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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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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쁘지 않다 사람 밀어서 이 아 꺼져 이 새끼 안받다 개새끼야 1등하는게 낫지 얘들아 다음 미션은 이거 실패하면은 내가 미션 깔끔하게 포개하고 몇 등 안으로 들어가라는 아이씨 잠깐만 아이씨 두명만 더 떨어지면 되는건데 바로 지옥으로 가셨네요 아 한번 떨어지면 실패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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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자 네네 오케이 자 레디 하세요 네네 출발할게요 재밌네 게임 맞지 네네 라이프야 그 닭가슴살 하나만 더 해주라 나 너무 배고프다 아 그건 못깼어 버즈야 장애물 통과하고 결승선에 도달하라 아 저도 그 반에서 달리기할때 항상 꼴찌해가지고 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자 형 그거 다이어트 할라고 먹는거지 배부르라고 먹는거 아니야 아 운동도 할게 얘들아 와 이거 존나 어려워 자 하나 둘 셋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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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동안 잘하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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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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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아아악 다시 다시 잠깐만 얘들아 같이가 나만 껴줘 이거 어떻게 올라가? 자 어떻게 올라가지? 아 시프트 아 시프트다 시프트 야 아 안돼 자 어우 나 나 지금 굉장히 좋은데? 어 나락 가래들은 빨리 가고 아 잠깐만 아 아 아 살 사람은 살자 아 아 뭔데 아 으아 으아 죽어버렸네 음 여기 한번 더 도전해서 야 아 아 아 저 크로펠러 날라차기 아니 어 살벌하네 이걸로 아 안돼 자 자 안돼 어 나 지금 존나 잘하는데? 아 안돼 밀지 말아봐 밀지 말아봐 나락 갈거면 혼자 가 아우 아 나 왜 이래 아 죽어야겠다 잠깐만 잠깐만 어 어 나 거의 도착했는데? 어 나 성 생존했어 음 깔끔하다 아무래도 너 똥뚱하면 아 미치겠다 진짜 아 하지만 형들 미션 미션 저 뭐야 도전을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씨 어떻게 됐어요? 네 저는 생존했죠 아 진짜로 아 자 여러분들 한번만 더 할게요 한번만 더 자 이제 도전 이제 도전 오케이 자 여러분 미션 60등 커트라인인데 네 태퓨어 형님이 10등 미션 100개의 한우세트 그리고 준웨이 형님이 전기랑 10등 시 500개 16등 시 100개 어 13등 시 300개 전기랑 15등 안에 200개 자 바로 갑니다 하하하하 자 도전 이번에 도전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운동신경이 좀 없으시네요 아니 이거 지금 좀 빡셌어 이상한데에서 계속 걸려가지고 네 아니 이거 어떤 새끼야 시발 자꾸 밀더라고 개새끼가 작더라고 그쵸 아니 그 물귀신 새끼들이 자꾸 머리카락이 자꾸 그 같이 날치기 당해가지고 아 아 재밌다 이 게임 이 게임 나오기 전에도 내가 계속 이 게임 계속 눈여겨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꿀재미네요 여러분들 네네 모드가 많으니까 점프 컨트롤 누르라고? 오케이 알았어 점프 컨트롤 그니까 스페이스바 누르고 컨트롤 누르래 아아 캐릭터 오사라고 알았어 있어봐 이거는 그냥 남들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오케이 맨 앞이네 난 좀 늦게 출발 할래 여기 느낌 좋다 여기 느낌 좋다 아유 정기씨 보이네 한 번 실수했다고 나랑 바로 가네 정기씨 보이네 템 네 점프 컨트롤 누르니까 혼자 나자빠지는데 이거 김병지 형님 그게 생각나네 갑자기 권지 점프가량 바로 넘어가기를 왜 혼자 파쿠르 하지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아 c.발 진짜 아 이거 무슨 아 여러분 한번만 더 미션 한번만 더 갈게요 진짜 죄송해요 진짜 내가 아 x같아 이건 늦게 출발하라 그래가지고 그게 꿀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 자 한번만 더 기회 해주세요 진짜 진짜 마지막 동희 태표 형님 주네이 형님 헬보이 형님 맵핑 형님 한번만 좀 노찬 형님 진짜 한번만 더 기회 해주세요 어차피 못해 그래도 좀 뭔가 좀 어 명분이 하도 있어야지 오케이 진짜 마지막 진짜 레드레디 옷에 능력치 있다는데 음 아니 어쩐지 해적선 새끼가 막 쳐 밀쳐버리던데 아 패턴은 우리가 바꿀 수 있네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늑대 뭐 주는데 어 쇼 떠나기 나는 미션 성공할 때까지 계속 아 진짜로 한번만 놓쳐면 오케이 오케이 무한 오케이 무한 미션 아 진짜 한번만 좀 넣자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200개 꼭 받아낼게요 야 우리 옷 좀 갈아입을래? 네네 저도 갈아입고 있습니다 나는 핫 줄무늬 옷 입을래 나는 약간 형님 튼살이 쓰시니까 이거 번개 모양 재미없어 이 개새끼야 레이드레디 네네 어 좋아좋아 좋아 아 센스 센스 좋아 레드레디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아 너 방송 보고 고른 거 아니야? 아 진짜 아니에요 아 진짜로? 우와 네네 저 진짜로 아니에요 오 좋아좋아 바다 사람 쳐서 떨구면 100개 자잘한 미션 안받아요 형님들 왜냐면 그 미션 하려다가 존대는 수가 있으니까 자살 미션이요? 음 여성 바로 탈락하죠 제대로 해도 이렇게 성부가 갈리는데 아 나 맨 뒷줄인데 약간 이거 출발드림팀 마냥 이렇게 하는게 재밌네요 여기서 김병만이 돼야 되는데 아 어리버리 존나 까네 이거 주변 사람들이 못하면 나도 피해를 보네 좀 에이스들한테 섞여 들어가야 되니까 아 시발 잠깐만 빨리 꺼져 오케이 한턴 기다려주고 아 존맛네 진짜 어 나 나 나 나 지금 존나 잘하고 있다 와 아 잠깐만 이게 나지 나 나 나 꼴등이네 어 나 성공했다 깔끔하다 아 아 죄송해요 왜 또 나락가세요 아 형님들 이 정도로 못하는데 자꾸 윤군 시절 마냥 광탈하시 맵핑아 무한미션 걸어줄라 어? 부탁 좀 하자 알아서 알아서 난 무조건 진짜 해볼게 아 존나 어려워 얘들아 그래 생각보다 어려워 어우 참가번호 23번 맨날 탈락해 이 새끼는 아 지금부터 5코인 전기랑 같이 5등 안에 들면 1000개요 아 진짜요? 청계 미션?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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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iest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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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했던거 아닌가? 네 경험 살려서 한번 제대로 가보죠 흑 흑 흑 흑 오케이 두번째 줄이면 이게 가운데에 있어야 균형을 덜 받아가지고 아 씨와 나락갔다 그대로 바로 나락갔네 이론으로는 안팎하는 게임이네 아 이거 미끄러지는데 그러니까 형저도 무제한으로 1625등 들면 100개 갈게요 이미 질풍 100개송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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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브이 오케이 확인 오케이 지금 잘 가고 있고 아 자꾸 누가 내 양말에 참기름 발라놔가지고 자꾸 나만 미끄러져 아 좀 이거 균형 존나 못잡네 와 뭔데 이거 어우 나는 그래도 순조롭다 네 형님만 나락 가시죠 나 너도 바로 앞에 보여 하하하하 아 이 새끼 너리머리 존나 간다 너네들이 죽어야 내가 살아 아 이거 해볼만 한데 아 이거 해볼만 한데 아 나는 괜찮다 아 나는 괜찮다 점프해서 오케오케오케오케 컨트롤이 좋네 이거 김병지들이들 이거 흫 존나 좋네 아 아 아 아 와 다 왔는데 나랄것 같네 와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시발 해볼 수 있어요 잠깐 이거 몇초 남았어 제발 아 정규씨 네네 존나 잘가네요 부럽네요 하하하하 아 시발 아 이거 존나 마음이 급해가지고 예에 그러니까 천천히 하려고 하면 이기는거에요 꺼져 시발넘아 이 분홍소세지 개새끼야 어딜 나락을 들어가게 잡을라 그래 하하하하 아 나 오케오케 나 일단 인인인인인인 다행이다 저 저도 인인입니다 성공 성공 야자자자자자 이야아아아 정말 야무집니다 형님들 자 헬보이가 무제한풍으로 16등에서 25등 들면은 100개 간다고 오케이 헬보이 16등에서 25등 어 예예 라이프야 카톡보라는데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랑 가려면 나랑 가고 정규랑 저랑 지금 이번에 돌아가면 정규야 이거 16등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같이 그 서로 상부상주하면서 같이 살아남죠 네 그런거 없구요 일단 저는 저 혼자 꼬리나 하겠습니다 이번판 10등 안에 들면 200개 오케이 버즈 형님 200개 오케이 나 1등이야 아 출발 좋다 나 한 10등 정도 되는데 아 저거 이거 세무스펀지로 이거 점프하는거였네 아씨 잠깐만 어 뭐야 어 뭐야 실패했는데 아 아 와 나락 금방 가니까 바로 죽어버리네 아 이게 한번에 나락 가는게 있네 네 아 버즈 형님 미션 안됐네요 죄송합니다 바로 돌립시다 정규씨 네네 자 이거 미션이 지금 5코 이제 4코죠 큰손잡이 형님 4코 4코째입니다 도전 100개 싸 아 태표 형님 감사합니다 웃음상 키키키키키 태표 형님 고맙습니다 지워드릴게요 폴가이즈요 음 3라운드까지 진출시 200개 아 진짜? 오케이 알겠어 3라운드까지 진출시 200개 마우스 이거 좀 보이게 좀 거슬리네 아 앞서기 바로 머리끄댕이 잡아버리고 아 잠깐만 미네 아 좋아 좋아 잘 민다 잘 민다 애들 잘 민다 어우 딱 이렇게 개공물을 흐르듯이 야 낑겨가기 낑겨가기 너무 야무져 낑겨가기 너무 야무져 예 저도 그냥 개공물 흐르듯이 바로 바로 패스해버리고 아 여깄네 여겨 이거 조심해야돼 여겨 이거 조심해야돼 아 쪼거 짐보래 그냥 대가리 아 아 씨발 개청자 등장 오케 야야 개청자 등장 씨발 존나 잡는다 어떤 새끼야 나이스 네 간단하게 이제 볼인 했네요 어 나 상위 20퍼래 어 깔끔하네 나라카 나라카 새끼들은 템 누르면 정기씨 닉네임 나와요 네네 어딨죠 님이 어 정기 1등이네 네 제가 1등이에요? 응 맨 위에 있잖아 네네 잘하네 축구도 있어 게임 존나 많네 아 이거 순이 아니야? 응 알았어 알았어 남을 죽이고 막 이런건 없나? 그게 잡는거지 그게 잡는거지 네네 아 잘해봅시다 정기씨 네네 팔 벌려 뛰기 하고 바로 이제 이거는 이제 화살표만 잘 따라가서 흐름에 맞춰가지고 어? BJ들은 또 잘할거 아니야 난 민심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씨 아씨 ㅅ ㅈ 됐다 와 와 커트라인 33명 에반데 이거 아니 이 새끼라도 잡자 아씨 꺼져 개새끼야 하지마 씨 이말라 아이 뭐해 병신아 같이 들어가야지 네 같이 같이 꼬린 하셔 아이 트롤짓을 해 아씨 잠깐만 나락갔다 지하세계 갔어 두뇌풀가동 아 잠시만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나 나락갔다 아 졌어 씨바 존나 어렵네 게임 진짜 존나 어렵네 이건 진짜 아니 이거 처음하는 사람들은 맞춰가지고 좀 하면 안되나 레벨 같게끔 자 버즈버즈버즈 형님 아까 미션이 3라운드까지 삼라진행 삼라진출시 어 200개 미션 자 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하는 모습이 좋은거죠 그렇죠 시청자를 왜 껴서 해 시청자 껴서 하면은 존망이야 이거 머리끄덩이만 다잡혀서 탈모걸려 공방에서 해야지 방파는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나갈게요 왜 안나가지냐 담배 한대 피고 가싶다 담배 땡기지 않아요 정기씨 근면 하셔야죠 근데 저같은 거지들은 이제 생활고 때문에 담배를 끊게 되거든요 형님도 빨리 끊어줘야죠 쉽게 끊기가 힘드네 히트퍼레이드 오케이 잘해봅시다 오케이 이거 해봤던거니까 그때 경험 살려가지고 바로 한번 네 가죠 긴 병만 빙의해가지고 바로 그냥 한 48초만에 꼬리 말아 오케이 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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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꺼져 자 어우 씨발 규정 감독이 뭐야 오 나 좋아 나 좋아 날아가 안갔어 처음에 머리끄덩이 좀 잡아 얘들아 왜 반대로 갈려고 하니 응? 지금 열렸을돼 열렸을돼 얘들아 오케오케 껴가지고 뭐? 올챙이 방출하듯이 그냥 좋아좋아좋아 어우 짐벌로 다 날알바네 아이고 생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와 좋아좋아 오케이 난 성공 나이스 성공 후우 정기씨 정기 성공했나요? 네네 아 나이따 좋아요 잠깐만 이거 닉네임 돼지 토막 살인 전문 업체? 제 새끼 뭐야 아주 에반데 또 이렇게 저격료들이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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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 후 후 후 후 후 갑시다 후 후 후 후 아 이거 이거 버티기 버티기 ŞR 후 후 후 닉네임 표기하고 갈게요 돼지 토막살인 이새끼만 조심하면 할것 같은데 잉네임 아무것도 못해줘 새끼아 프레카 춤같구요 아 잡지마 씨발 아무것도 못해줘 씨발 새끼야 이럴 줄 알았어 어 나락가겠다 아 잡지 말라고 아무것도 못해줘 씨발아 재미없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야무지게 한번 어? 아 바로 나락갔네 정규씨 나락이에요? 네네 바로 좀 쳤습니다 어 형님 잘 버티시네 아악 아 씨발 존나 어렵네 아 게임 개어려워 아 씨 문틈 사기 낑겨가지고 바로 바로 죽어버렸네 자 형님들 일단은 2코 2코 가장 큰 풍미션 2코구요 아 존나 빡세긴 하다 애들이 안 떨어져요 이게 누구 한명 잡아다가 그냥 던져야돼 어 나 명상 얻었다 아 이게 진짜 생존할때 좀 긴박하다보니까 남의 머리를 잡게되네 네 진짜로 괜히 머리끄댕이를 잡는게 아니라 네 아 어렵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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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번 가보죠 갑니다 어 견눈질 존나 하면서 어디쪽이 뚫리는지 존나 봐야돼 그렇지 여기 맞고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조금만 조금만 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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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기야 하필 저 끝단에 걸리네 아 아 근데 이 게임 중국 애들 많네 은근히 아 이 새X끼라도 잡아 허리꾸덩이 잡아 수읍 으하하하핫 흫 와 미친새끼들이다 와 이거 진짜 형님 꼬린 하셨나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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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X 존나 빡친다 이거 막히니까 아 잃고 큰손잡이 형님 미션 잃고 아직 게임 적응중이니까 예예 이거 근데 같은 레벨끼리 맞는거 아닌가요? 아 아 이거 해봤으니까 감 잡고 해보죠 오케이 오케이 세번째 줄 아 우리 롱지가 499개 1등하면 1개 499개 미리 쌌네 아 좋구요 롱지야 고마워 이거는 점프만 잘하면 돼 평지에서 다이빙좀 하지마 쉽게 지려나 형님 느낌 살려서 치아 우와 씨발 우와 아 꺼져 잡지마 아무것도 못하죠 씨발넘아 아 으악 안돼 아 씨발 죄송한데 이거 나락확정인데요 죄송한데 아 아 아 아 프로필러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지 아 아 과자 부스러기 쳐내듯이 이렇게 쳐버리는게 해볼만해 해볼만해 이거 점프 점프하고 2 점프하고 2 야 나 상위권인데? 나이스 15등 할만해 할만해 점점 약간 좀 쌓인다 약간 어 다이빙 한번 가자 프로필러의 원심력을 이용해서 코트 4타구니 코박죽 씨발새끼 이 새끼봐 아 죽여 어 어깨 정규씨 몇등이에요 어깨어깨 점프하고 2 점프하고 2 달려 달려 야야야야야 아 아 아 뭐해 병신아 아 어떻게 됐네요 본인의 역할 아 일단 큰손잡이 형님 미션은 사라졌습니다 형님 아 아쉽네 형님 형님이라도 이제 갈 길 가시죠 일단은 삼라진춧이 200개 있으니까 요거 한번 노려볼게요 네네 응 완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네 점프 앞다이빙 습득했어 어 점프하고 2 누르면 돼 음 잡기도 바로 응 바로 배웠네 갑니다 어우 1등이네 아 아 아 안내 안내 바로나라 까셨네 그쵸 하얀색 선 기준으로 예 아무것도 못해줘 나 잡지마 아 아 아 잡지말라구 미친 아 아 시발 왜 저래 아 미친새끼야 잡지말라고 자 됐어 아 짜증나 그래서 아직 에 가능성이 있네요 한번번 자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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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시ㅹㅇ 새키야 따라오지 말라구 아 자꾸 어깨 덜 만해 저스치 아 씨발 새끼 아 이새끼 짜증나 아 씨발 좀 떨쳐줘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붙잡고 하셔야 되네 아 꺼져 아 뭐 개청자들 왜 점점 많아져 짜증나게 와 근데 저 새끼 진짜 독하긴 하네 아 꺼져라고 미친 새끼들아 아 꺼져라고 씨발남들아 저 사람만 바라보고 달려가네 아 진짜 아 씨발 저 새끼 거의 임방겔런데 이렇게까지 아 노라고 미친 새끼야 아 씨발 어 뭐죠 이거 갑자기 나르투 나르투 대시모드로 자 자 자 자 자 자 저거 이다 했어 좀 올라가 뭐해 이거 오케이 어 들어갔다 아무것도 못했죠 꺼져 개새끼야 꺼져져져져져져져져 나이스 아 와 3라운드 진출 야 미션 뭐야 아 우리 버즈버즈버즈 삼나 진출시 200개 야 삼나 진출할게 200개 빨리 사라 야 버즈버즈버즈야 야무지게 2라운드까지 가면 1500개 4코인 오케이 오라오라 1500개 3코 어 분리자동 아 감사합니다 형님 버즈버즈 형님 고맙습니다 와 좋았어 좋았어 아 너무 좋았어 일단 삼나 진출했으니까 버즈버즈 미션 완료 이걸 내가 한번만 자 큰손잡이 형님 어 어 1코 남았죠 이거 1등시 1000개 5등시 1000개 아 이건 진짜 불가능한 미션인데 분리자동 3코 지금부터지 맞지 분리자동 잠시만 뭐야 이거 어 팀 팀전이야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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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 근데 이건 보호색 있어가지고 이제 저격 안나가겠네 아 씨발놈 꺼져 어 어 저 황금알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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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쪽으로 가져와야 돼 저 황금알 어 럭비워드도 있네 형님 뭐 다이빙 한번 보시죠 형님 뭐 다이빙 한번 보시죠 아 2등이라도 해야돼 2등이라도 남의 그 알은 모듬치나 거의 다 됐는데 야 저 알만 넣자 야 이 새끼 이 새끼 잡아 얘들아 아 아 하하하 노란팀 못 가져가게 노란팀 못 가져가게 하라고 빨간팀 뭐해 아 꺼져줘 그럼 뭐하시죠 아니 뭘 잡지를 못하게하니까 아 우리팀 9개야 뭐해 아 미치겠다 진짜 뭐야 빨간팀 빨간팀만 존나 공격해 애들이 아 아 5천원 탈락이다 거의 아 씨발 개청자새끼들 쫓아오는거 봐 죽여버려 씨발남들 아 짜증난다 아 씹새끼들 아 똑같은 자키 아 아 스트레스 받다 이거 정기씨 네네 잘해봅시다 네네 자 일단 이코로 바꿀게요 어 오그라진 슈즈 어 1500개 큰손잡이 형님 마지막 코인 아닙니까 이거 어 근데 어리버리를 진짜 뒤지게 까긴 하시네요 아 아 진짜 개청자들이 자꾸 그냥 좀비 때마냥 발목 붙잡고 어깨 잡고 이래가지고 형 그 재미에 형 게임 방송 보는거야 키키키키 네 이런 비응신 노탈 만도 하죠 마 코트야 아 이런 비응신 닥쳐어어 어 노래 불러야지 파킹 디스카스팅 오케이 선수주자로 화살표만 잘 따라가면 되겠다 이대로 그렇지 좋아 좋아 오케이 공타임도 크면 지나가고 게임하는 코트냐 노래 부르면서 해라 아 닥쳐어 뭔 게임하는 코트야 야 집중하고 있어 말걸지마 간다 아 아 이거 40등 성공할 수 있으려나 음 저는 거의 꼬리인 했습니다 오케이 꼬리인 오 오케이 꼬리인 와 바깥으로 생존했다 와 감 좀 잡은거 같은데 어 감 좀 잡았어 이런 느낌이네 다이빙을 해야돼 이맵에선 다이빙이 필수야 얘들아 일단 20명 떨어졌고 아 이게 33명인가 기었나 소용돌이 이게 존나 날아가는거라서 이거 타이밍만 잘 맞추면 되는데 네 네 이거 소용돌이를 오히려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가는 수도 있던데 어 그거 괜찮네 네네 30명이네 와 이거 어 어 갑시다 갑시다 내꺼에요 아 잠깐만 아니 잡아도 어깨를 잡지 머리털 다 뽑히겠네 아 아니야 아직 해볼만해 아직 정기씨 앞에 있네 오케이 좋아요 네네 정기 잘하고 있어요 저만 잘 가면 되겠죠 아니 흐름 타가지고 바로 앗 자 점프해주고 나락 한번 가주고 그 가운데를 굳이 선택 안해도 되잖아 어 가운데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네 오히려 이러면 독이 되니까 자 하이 야 여기서 다이빙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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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다 됐다 오케이 일하 성공 일하 성공 후 잠깐만 나만 살려 오케이 달려가면 되나 정기씨 어딨어 네네 저 골인 했습니다 아 진짜? 어 나이스 오케이 이거 최다 생존 야무지게 됐네 아 좋아 좋아 상위 50% 자 나락 갈 새끼들 꺼지고 어 그대로 밀어버려 자 삼라 진출 한번 가볼게요 꼬린지점에 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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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는거 봤어 귀엽던데 애들 다음 게임 뭐죠? 어 나 이거 처음 해봐 타일의 아이콘을 기억하래 음 아 이거 기억력 테스트 이런 느낌으로 저는 보자마자 적응했습니다 타일 순서 외운 다음에 표지판 그 타일 거길로 칸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 수박 수박 바나나 오케 수박 바나나 오케 습득 완료 숙독법으로 다 받고 정규씨랑 같이 가면 안돼? 어딨어? 정규야 너만 믿는다 수박 수박 여기죠? 네 깔끔하게 네 광탈 죄송한데 광탈 바로 됐습니다 여기가 사람 많으니까 여기일 것 같아 왠지 오 눈치밥으로 살아버리네 아 자두 자두 여기야 확실하죠? 자두 좋아 아 존나 싶네 어 뭐야 잠시만 오 이거 어디인지 모르겠어 잠깐만 아 자두가 아니라 체리구나 이거 사과 이거는 귤 사과, 귤, 포도 사과, 귤, 포도 사과, 귤, 포도 바나나 사과, 귤 사과, 귤 어 수박 수박 어디지? 수박 앞으로 한 칸 거기서 아 여기여기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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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블리자드 형님 방송 보고 계시죠? 제발 런하지 말아주세요 형님 진짜 게임 방송하면서 재미와 풍선을 같이 추구하고 싶습니다 형님들 네 그게 베스트죠 그치그치 아 팀이야 이거? 어 아 팀이 됐는데 갑자기 스파지 실험맨이 됐네 의사는 아 잠깐만 나이스 나이스 우리 우리 노랑팀 우리 노랑팀 잘해보자 노랑팀 아 뭐하나 스바람들어 빨리 저 저 통과해라 뒤에 뒤에 있잖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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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란색이 가져가잖아 나이스 노랑팀 잘했어 내가 들어간다 나이스 자자자자자자 오케이 노랑팀 잘했어 야 저새끼 좀 자랑있네 마 아 진짜로? 천개 미션 나이스 라이프알 좀 적어줘 오케오케오케오케 아 빨간색이 들어가버렸어 우리 노랭이들 좀 힘좀 내라 아 파란색이 다 먹잖아 노랭노랭 노랭이들 잘한다 우리 팀이 너무 잘해 지금 근데 왜 거기만 계세요? 여기도 떨어지겠지 왜 앉아가지고 먹을거야 와 나이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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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내거 하나는 내꺼 나이스 좋아요좋아 좋아 잠잘했다 오케오케오케 우리 51개 51개 자자자 둥둥둥둥둥 아까비 아까비까비까비 나이스 아 런했어 블랙할게 이거 빨리 날아가야 이기는 그런 게임인가? 블랙 이게 맞나? 아 아 씨발 개새끼야 아 우리 태피워 키키키키 코트형 덕분에 새벽에 개웃었어 고마워 아 고맙다 태피워야 아 나중에 형이랑 같은 아파트 산대매 로테캣스 산대매 나중에 보면 인사해 저울맵 나왔네요 로테캣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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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일로 그렇게 선수주절 달리세요 돌아서 바로 점프 가운데로 가야 덜은 늘리겠죠? 오 어 미안한데 그거 안먹어 와 나 1등 했어요 아 코지컬 드렸구요 담배 하나 피고 있어야 겠다 아이 무슨 손을 흔들어줘 나는 그런거 없어 1등이 중요하지 그럴 여유가 없다 아직 아 진짜요? 야무지네 다음타 한번 갔죠 중국인들 많네 글로벌하게 게임하네 얘들 입구에 싸운다 저 이 초록색 줄무늬가 악질팸같은데 아니 얘네 줄무늬 콩콩 얘네들 둘이서 불러치고 있어 병신들 흐흐흐흐 어우 과우총 두명에서 싸우는데 한명이 난리네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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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어? 저세기 탈락한거 같은데 저기 그니까 저세기 탈락한거 같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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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흐흐흐흐 아 1등하니까 편하네 답해필시간도 있고 아 나 짜증나는데 웅 밀력수호 시절이 생각이나가지고 게임을 좀 잘 할 수 있을거 같네요 잘 Ok 잘해봅시다 네 네네 미션 뭐였지? 5등 안에 1,100개? 저 빨간팀인데 5등 안에 1,500개 오케 어떻게 잡지? 클릭 클릭! 아 클릭 오케 였다 황금알이 중요해 이거 필요 없으니까 어? 나 어디갔어 황금알 나는 다른 애꺼들을 가져와야겠다 황금알 여기 있어가지고 내가 디펜스 해줘 디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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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황금알 챙겨 어디서 우리꺼 가져갈라 난 방어할게 방어 오케오케 제가 남의꺼 가져가지마 개새끼야 야무지게 아 왜 우리꺼 빼가 씨발놈들이 어 나도 남의꺼 빼가 황금알 없네 여기 뒤에 아니 두팀이 있어 다굴해 개새끼들 말이 좀 무겁네 점프하다가 놓아버리네 선을 그렇지 그렇지 인형 뽑기도 아니고 왜 지맛대로 놓지 와 다굴치는거 봐 쓰레기새끼들 개새끼 빨간팀한테 야 파란팀이 한개 황금알 서리한다 이거 훔쳐야돼 아 훔치는게 아니라 빠져 파란팀이 점수가 많으니까 파란팀거를 파란팀거를 어 여기 황금알이 있다 이것만 가져오면 이긴다 하하 빨간팀 왜 4점이야 아 애새끼들 다굴까 존나 짜증나 이거 아 광탈하겠다 아 시발 아 존나 야갔다 파란팀 개새끼들 아 아 와 와 막방 갑시다 아 이새끼 뭐야 코트 등심 안심 분리장 뭐야 코트 산타구니 코앗축 코트 윙 코트 도움밤 코트 윙 아 왜 내가 가는거만 맞지 앗취바 앗취바 아 앗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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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지나가자아 개새끼야아 정규씨 바로 옆에 있네 한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씨가 아 지지 아니 다른 문 막혀서 다른 문 갈라는데 바로 앞에서 막혀서